나도 곰민장! 룸빠리 드라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. 네, 네, 네. 한결이 진짜 함밭 때 밖에 있으면 손이 차갑잖아요. 머리가 그래요. 이렇게 탁탁 터서 이렇게. 앰프랑 마이크하고 노래를 불러줬는데. 살금 깨졌잖아요. 저도 생각하고 싶어. 미안해, 미안해 하지 마. 너만 너무 예뻐 이래도 깜짝 놀래요 순간 좀 웃기러서 방송이라고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